내가 남자였으면 언니 짝사랑했을 것 같아. 아 감사합니다. 여자라도 짝사랑 해주세요. 사회자의 요청으로 춤쏘시까지 선보였습니다. 팀 흥국생명은 요즘 장안의 화제라는 꼭짓점 댄스를 선보였습니다. 팬은 누가 제일 많아요? 연경언이요. 왜요? 멋있어요. 아 남자 팬이요 여자 팬이요? 여자 팬이요. 여자 팬이? 정교생이 다 좋아해요. 아 정교생이? 그 인기 예전에 드러났었습니다. 지난 7월 14일 가자 학교로 하자 스포츠 코너에서 배구 스타들이 한일 전산 여고를 찾아가 시합을 했는데 이 환호성의 주인공이 윤이! 정교생이! 정교생이!